서양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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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공통 1호점에 다니는 5학년 서양호입니다. 제가 오늘 설명한 문제는 바구니에 사과와 배가 들어있는데 배의 수는 사과의 수의 4분의 2이다. 배를 3개 더 사왔더니 이제 배의 수가 사과의 수의 2분의 1이 되었다. 배를 더 사오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사과와 배의 수는 모두 몇 개인치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. 이제 사과의 수와 배의 수는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의 수는 사과의 수의 4분의 2이라고 말했으므로 사과를 이만큼이라고 나타내면 배의 수는 이만큼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배를 3개 더 사왔더니 이제 배의 수가 사과의 수의 2분의 1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사과의 수는 이만큼이고 배의 수는 이만큼이므로 이 한 칸은 3개가 됩니다. 그러므로 한 칸의 수가 3개이므로 배의 수는 총 6개 사과의 수는 12개입니다. 따라서 6개의 수는 18개 이후로 배를 더 사와보 바우니에 들어있는 사과와 배의 수는 모두 18개입니다.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